안녕하세요.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오늘 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있으나 일부 쇄안과 남해안에서는 가끔 구름만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만 부근에 이치한 고기압 영어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도와 경상남북도 해안에서는 가끔 구름만 깼습니다. 당분간은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의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은 중국 북동 주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어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맑다가 밤에 구름만 하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들게 되어서 구름만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는 16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였고 내일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밤사이에는 복사냉각이 더해져 아침에 기온이 내려가 다소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에는 일사이에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내륙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목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압 영어로 대기가 안전된 가운데 복사냉각으로 내일 새벽 닫힘 사이에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